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결국 나올 거라는 보도는 저희도 몇 차례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친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치라고 한 대목이 매우 의미심장한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유병수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황교안 대표와는 상당히 좀 거리를 유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옥중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동안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태극기 세력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좀 다르죠? 정치권 일각의 예상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친박신당이나 자유공화당 등으로 대표되는 반탄핵 세력을 중심으로 한 명예회복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열어보니까 달랐습니다 그 바람에 당장 자유공화당이나 친박신당 등은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종의 이번 총선에서는 친박은 없다 이런 선언으로 정치권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가장 좀 특이했던 점은 어떤 정당 이름을 쓰지 않고 기존의 거대 야당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네 맞습니다 편지 어디에도 특정 정당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통합당의 행보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통합당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수위 조절로 보입니다 수위 조절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공개를 했죠 다 공개하지 못한 메시지가 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?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서 별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로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유 변호사의 정치적 거치입니다 유 변호사는 통합당 창당 직후에 통합당을 탈당해서 친박신당 합류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랬던 유 변호사가 미래통합당 복당이나 미래한국당 입당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장 자유공화당이나 친박신당 등의 세력은 급속하게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 변호사 자기 행동을 잘 보면 박 전 대통령의 뜻이 뭔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?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통합당과 아직은 합류하지 않은 다른 보수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? 자유공화당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잡음 없이 잘 통합할 수 있느냐 이런 과제가 약관에 남아 있는데 통합 방식 이것도 지금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죠?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각자가 해석하는 통합의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공천 작업을 중단하고 통합을 할 가능성은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총선 본선에서의 선거 구별 연대나 후보 단일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 변호사나 박 전 대통령 주변의 상징적인 인사들이 미래통합당 합류를 할 가능성은 탄핵 반대 세력 중심인 정당들의 총선 준비에는 힘을 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물리적으로 완전한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보수 단일 대우는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고 이렇게 되면 여당의 총선 전략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?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 메시지를 두고 총선 개입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메시지가 범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메시지가 범여권에서 논란이 되는 비례연대 정당 추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선거의 여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선거를 앞두고 총선 메시지를 낸 걸 보면 이번 선거의 변수의 한 축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병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